이쁘게 벗고셨네 맞추셨네 새로운걸로 아 빙 두개 먹었네 나왔는데 아 짝게 빙 두개나 으잉 아 아 아 아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병원 가는게 나쁜건 아닌데 병원 원래 자주 가는게 좋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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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걸리죠 네네 오래걸려요 평생님 그렇게 빨리 되진 않죠 준장 찍는거니까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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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평생님 그 그 기준을 정할 순 없어 뭐 뭐 일주일 걸린다 한달 걸린다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는게 자기가 하는만큼 자기가 게임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님 정할 수 없어 그거는 솔직히 일주일 아 네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야? 뭐야? 보민이 안녕하세요. 까꿍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관보네? 한발씩 뭐야? 아... 중뷔 초반에 4개를 까니? 패스 못한다, 이거? 뭐야? 쩝쩝쩝 쩝쩝 그러게 고민이 올만에 오시네 민원이 안녕하세요 캐시 울트라 이소 패키지 에스제인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초반 패스 애매하다 힘들다 하하 왜 쩝 저깝게 하네 큰일났지 배우고기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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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췄나? 저거 뼈는 큰일지 않네 어 뭐야 또 있어? 우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아이디 이쁘시네 우문이었다. 어.. 형들.. 싸우지 마세요. 이 기우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사라졌어! 쓰읍 아 뭐야 어어 제발요 형님 어어어어 아 아아 왜 남았어요 아하 이 형님 정말 나만 쏘노 우물 2층 기둥 형님들 우물 2층 기둥 3백 남았다 누구누구시길래 인사를 꼭 해야되나 보네 누구누구시길래 인사를 아무도 인사를 안하네 이러시네 그치 어 유명인사인가 아이쿠 제가 몰라보고 우주 앗 쏟아 아이쿠 아이쿠 왓떡 아유 까비 큰에서 단층 많이 도네요 형들 큰을 안 가는구나 큰을 좀 가야겠네 Was that a combatob 우와 뭐야 나 총 뭐야 어떻게도 surroundings 실황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우울이구나 아 우울이 못했네 오케이 어 양말 깠는데 아아 피가 다 맞네 아 애들 많이 깠는데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뭘 안 먹냐 삥을 아 이거 워싱 엄청 많은데 오케이 퍽 던지고 어 너무 그렇지 그래 이겼다 헐 좋네 퍽 퍽 그냥 퍽 맞아 아 이거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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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